안녕하세요. 수까미입니다. 저는 오늘 엘로시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에 왔습니다. 추석이 지금 5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는데요. 여러분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? 저는 엘로시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가을을 맞아서 장성 특산물도 알아보고 또 장성 특산물로 또 누구에게 선물할지 그것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엘로시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가시죠! 엘로시티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알뜰하게 장보는 비법 바로 장성 사랑 상품권에 있습니다. 이 장성 사랑 상품권으로 10% 할인한다는 거 아시죠? 이 장성 사랑 상품으로 장성 특산물을 구입해서 맛있는 추석을 보내겠습니다. 저랑 함께 가시죠! 여기 지금 추석 선물로 좋은 장성 특산물로 다 구성이 된 배랑 그 다음에 또 맛있는 요즘에 하단 샤인머스켓 그 다음에 사과 장성 사과 유명하죠? 이렇게 세트로 이에서 39,000원입니다. 어때요? 구성 좋죠? 이렇게 선물하시면 받은 분도 행복하실 것 같아요. 500세트 한정입니다.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. 또 과일 세트에 의해서 또 장성 노컬푸드 100의 세트도 있다.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누비로 돼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돼서 안에가 이렇게 되면 아주 밤이 솔솔 올 것 같은 100의 세트가 이것도 36,000원입니다. 편백나무 황금색으로? 네 황금 보다기로 올해 해 나온 장성 배인데 지금 구성이 지금 8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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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8개. 제 얼굴이 작진 않아요. 지금 사과도 보면은 장성 사과 유명하죠. 아주 맛있고 아삭하고 식감도 참 좋죠? 아주 가즙도 좋고. 근데 지금 구성이 아오 지금 14개. 14개. 지금 58,000원입니다. 어떤가요? 괜찮죠? 어 지금 껍질째 먹는 망고양 포도 샤인머스켓을 좀 볼 수 있는데요. 반성인 힐리팡에서 나온 샤인머스켓. 지금 어 다섯수인데 지금 킬로그룹은 4킬로에요. 4킬로면은 꽤 큰 거거든요. 어 한 네 식구가 충분히 명절에 맛있게 먹을 수 있겠어요. 미쳤다 달달한 샤인머스켓 함께 포도 거봉도 정말 딱 봐도 저는 솔직히 샤인머스켓보다 지금 거봉이 더 눈이 가는데요. 이 거봉도 지금 어 지금 2킬로에 지금 3개가 들어있거든요. 18,000원이면 이거 정말 이게 더 소확형 아닌지 이게 더 저는 더 맘이 드는데요. 샤인머스켓은 워낙 요즘에 많이 먹었는데 거봉은 이제 나오고 있어요. 오 딱 제 스타일이네요. 이게 딱 반반인데요. 거봉 반 그 다음에 샤인머스켓 반. 4킬로에 4만원. 2킬로씩 2킬로씩 딱 좋네. 또 식감이 좀 다르잖아요. 또 가즙도 좀 다르고. 2개를 이렇게 반반 사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조금 상품으로는 떨어질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싫어하거든요. 이거는 한 송이 3,000원입니다. 이게 더 알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. 많이 먹을 수 있고 저렴하게. 여러분들도 그러시죠. 지금 한창 맛있는 단감 이게 조금 단감 이게 가육도 맛있지만 껍질이 좀 얇어가지고 씹었을 때 물이 이게 가즙이 정말 시원하게 맛있거든요. 이 태추 이게 태추가 태추 단감이 정말 맛있어요. 한번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시원하고 약간 자연스러운 단맛이 시원 입이 당기는 맛이에요. 요기. 이거는 6,000원. 좀 사이즈가 작죠. 그리고 이거는 더 작은 3,800원. 이거는 1킬로. 이거는 15,000원. 다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조금씩 저기 킬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대가 좀 달라요. 지금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대추예요. 선양 대추인데 이게 아삭아삭하고 진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죠. 그리고 건대추에 비하면은 정말 이거는 진짜 TV 보면서도 계속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가을 대추. 가을 대추. 지금 가격이 14,000원입니다. 그리고 또 조금은 다르지만 또 500g에. 우와 정말 큰데요. 이게 정말 아기들. 작은 주먹만큼 큰 대추가 6,000원입니다.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죠. 작은 것은 양이 더 많고 큰 것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거는 지금 모노나 백향가인데요. 요즘에 음료를 정말 하다죠. 이게 백향가 이렇게 향도 좋지만 또 이렇게 식감이 정말 상쾌하거든요. 이게 요즘에 탄산수하고 이렇게 브랜딩해서 먹으면 정말 시원하고 좋아요. 오우. 여기 장성 메론 보이시나요? 좀 나주 세지 메론이 있지만 그 메론은 좀 동글동글 하는 것에 비하면 길쭉길쭉 한대요. 좀 특별한 것 같지 않나요? 근데 가격은 한 통이 12,000원입니다. 한 맛이 궁금하겠네요. 해고구맛은 좀 맛있겠죠. 지금 딱 구성이 사이즈도 딱 먹기 좋은 사이즈인데 지금 2kg에 10,000원입니다. 먹을 게 너무 많네요. 지금 가을철 이때 지금 이렇게 수확하는 장성볼굴도 정말 유명한데요. 제가 한번 먹어본 사람으로서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. 장성볼굴 짱! 저는 결정했습니다. 반반 고봉하고 샤인머스켓 어떠세요? 선물용으로도 딱 좋죠? 반반 최양저격 이거 그리고 이렇게 낱개로 조금 알맹이는 좀 작지만 저는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이걸로 하나 살게요. 이건 몇 개만 사야지. 저는 샤인머스켓 낱개랑 그 다음에 반반 샤인하고 고봉으로 결정했습니다. 만족스럽습니다. 지금 마음에 걸려서 하나 좀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. 이 감이 맛있을 것 같아요. 이 감이 맛있을 것 같아요. 이 감도 두 팩 풍성한 추석 면들 되겠죠. 이 감이 맛있을 것 같아요. 이 감이 맛있을 것 같아요. 이 감 도 두 팩 저는 풍성한 추석 면들 되겠죠. 오늘 제가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매한 금액입니다. 지금까지 추석 한가위가 기대되는 호스카미였습니다.